렛츠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롱허바 짤라 헬로 박사의 주인입니다 이번주도 또 시작되었습니다 밀린 강좌곡들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댓글을 확인하시면 앞으로 밀려있는 강좌곡들이 얼마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강좌곡처럼 들어온 곡은 이렇게 신의성의 그대라서 라는 곡입니다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되게 좋더라구요 어떤 노래인지 바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노래입니다 최대한 원곡이랑 비슷하게 다만 좀 쉽게 하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부터 해보겠습니다 카폰은 필요없구요 네 바로 기타 잡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카드 코드폰은 안 드릴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번째 두개 잡아주실건데요 세번째 프렛에 3번줄 그리고 바로 옆에 위에 4번줄에 4번 플랫을 이 1,2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건데요 처음에 6번째 줄을 빵 쳐줍니다 그리고 4,3,2번줄 이렇게 쳐볼게요 그래서 4,3,2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보면요 네 이겁니다 원곡에서는 뭐 뭐 이런거 있는데 이걸로 하면 너무 어려워질거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,3,2는 반복입니다 박자는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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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줄 여섯번째 프렛인데요 이 상태에서 잡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갈수도 없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지로 잡으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엄지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겁니다 리듬은 똑같아요 그래서 6,4,3,2 4,3,2 그쵸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다섯번째 줄 여섯번째 프렛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5,4,3,2 4,3,2 이렇게 그 다음에 또 6번줄 개방연 6,4,3,2 4,3,2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 벌스까지도 이걸로 연주하니까 이거를 좀 연습하시면은 어 이거 신의성이 그대로다 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네 그래서 엄지로 안되시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릴건데요 엄지로 안되시는 분들은 손가락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쳐주십니다 6,4,3,2 4,3,2 그 다음에 6번줄 리버프렛 6,4,3,2 4,3,2 그쵸 그 다음에는 이 새끼손가락이 더 힘드시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5,4,3,2 4,3,2 그쵸 그 다음에 또 코 개방연 6번줄 6,4,3,2 4,3,2 그쵸 손을 중간에 바꿔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만약에 엄지로 잡는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B부분으로 들어갑니다 B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짝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B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잡는게 좀 달라져요 아까는 이렇게 4,3,2 잡았죠 이번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1번줄에 2번플렛 1번손가락으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3번줄에 3번플렛 그래서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엄지로 잡아주십니다 그쵸 그 다음에 6번줄에 4번째 프렛 그쵸 여기까지 리듬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그 다음은 이렇게 코 입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뚠뚠뚠뚜 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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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따 따 따 따 따 쉬고 따 따 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B부분도 끝입니다 이제 그대라서 나옵니다 코러스 듣고 오실게요 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1절은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긁어줄게요 그래서 코드는 C-7 네 그 다음에 F-7 네 그 다음에 B-7 네 그 다음에 H-7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받기에는 이렇게 B-7 안가고 바로 G-7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코러스는 이 정도 네 이 정도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벌스가 나오는데요 네 2절 벌스도 1절이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코러스부터 달라질 건데요 코드는 똑같습니다 코드는 닦은데 오른손 주법만 살짝 바꿔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 주법을 어떻게 칠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영상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연주할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치냐면요 베이스 베이스 위에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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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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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베이스 이렇게 베이스라 하면은 꼭 6번주만 깔끔하게 이쁘게 치실 필요 없고요 6번줄 5번줄 정도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줄 그래서 기다려봤을 때 6,5,6,5,4,3,1,6,5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분만 지어주시면 이 느낌 나실 겁니다 그래서 코러스는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절 코러스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2절 코러스 끝나면은 기타 솔로 막 나오면서 그리고 브릿지 부분까지 나와요 그 부분은 코드는 아까 B랑 똑같아요 E 그리고 여기 춤면 됩니다 그래서 주법은 아까 콜로스 때 친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 M샷7 그리고 G차 마이 세븐 그리고 아까 어렵게 쳤던 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? 네 주의하실 거는 이거 치실 때요 4번줄을 안 쳐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렵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쳐주셔야 되는데 어색하게 안 쳐주시냐면 1번 손가락으로 안 누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동그랗게 잡으셔가지고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좀 더 이쁜 소리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이제 또 아까 콜로스 했던 코드 있죠?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코드가 좀 마음 꽂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강좌 영상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만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은 이 노래는 또 무난하게 연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강좌 영상 여기까지고요 계속 강좌 영상 이어지니까요 저는 또 다음 강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거나 강좌 요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시루스